영상 화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고권이 BBC 방송에 출연해서 버터의 공연을 선보여 유럽의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7월 27일 BBC 레전드 음악 프로그램 BBC 라이브라운지에 전격 출연하였었는데요. BBC 라이브라운지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터와 퍼미션 투 댄스 I'll Be Missing You를 공연해서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BBC 방송에 출연해서 압도적 공연을 선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영국 현지 시간으로 9월 6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 BBC 라이브라운지 무대에 출연하였는데요. 이번 출연에서는 지난 7월 BBC 라이브라운지 무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버터의 공연 장면을 공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멋진 의상을 착용한 방탄 멤버들은 완벽한 안무와 보컬로 버터의 환상적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1위로 역주행 중인 버터를 공연하자 유럽의 음악 팬들은 그야말로 열광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럽의 음악 팬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